안녕하세요 제가 푸사라를 샀거든요 이번에 산 푸사라는 요겁니다 아식스 푸사라 C3입니다 병행수입이라고 정품이라고는 합니다 어쨌든 아식스 C3 가지고 푸사를 할 건데요 이따가 푸사라로 가거든요 그때 가서 한번 착용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빨리 가보겠습니다 푸살장 저쪽에 보이는 푸살장입니다 저기 오늘 같이 차게 될 친구 우형준입니다 웃고 있죠 편집하면 언제쯤 올릴까요? 편집하면? 아 내일 또 서울 가야 돼가지고 토요일? 여기 지금 무실체육공원인데 저 두번째 오거든요 저 엄청 20대 초반대 오고 처음 오는 것 같아요 저녁에 오는 것 같아요 저녁에 오는 것 같아요 저녁에 오는 것 같아요 브이로구요? 저 촬영 중 아니였어 지금? 아 지금 다시 한 번 형 안녕하세요 다시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관 왔어? 네 초대 회장이야 형들 여기서 한번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이런 마음 왔는데 소감 소감 겁나 잘하잖아 잘하잖아 진짜 오늘 같이 소감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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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형들과 동료들을 힘내자 동료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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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 5기 무제보자 겨우 나이스 어 골 마이씨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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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로 맞아 와 형주 수유 골이다 아 나이스 나이스 골이다 아 나이스 나이스!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요즘 아 좋았는데 아 저거 어떻게 뺏겼으면 아 저거 어떻게 뺏겼으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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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하이라이트 무조건 써야겠는데 음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, 2, 1! 2, 1! 6, 1! 1, 2, 3, 2, 3, 4, 4, 5, 5, 6, 7, 8, 9, 9, 10. 1, 2, 3, 4, 5, 6, 7, 11. 아, 금목소였다. 반대 muj Stu 파트 5. 그리고 yi 아, 빼면 다 빼면 아, 빼면 다 빼면 아, 빼면 다 빼면 집에 왔습니다 샤워하고 쳐야죠 안녕히 계세요